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미스틸, 지금 뭐하고 있니? 아, 누나! 할 게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느긋하게 풍경이나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칼바크가 백화점 내부에 칼바크의 가방을 감춰뒀다는 말 기억 안 나니? 아, 그러고 보니 그랬어요. 칼바크도 이제 슬슬 우리의 작전을 눈치챘을 거야. 너희들에게 입은 부상 때문에 직접 나서지는 못할 테니 미리 감춰뒀던 칼바크의 가방을 10개 분명해. 차원종이 백화점 내부의 설비나 억제기를 망가뜨리면 우리 작전은 끝장이야.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너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즉시 백화점 내부로 출동해줘. 음, 하늘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알겠어요, 누나! 아, 그리고 가방에 하나라는 보장은 없으니 적이 연속해서 출연할 가능성도 있어. 다시 말해서 습격이 여러 차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충분히 주의해줘. 그럼 이제 백화점 내부에 방어 작전을 개시하도록 해. 다녀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